Q. 집 Monaten. 여기 2년 전에도 왔던 곳이다. 4번 3번. 저 기억나. 여기가 어떻게 많이 썩니? 빠 of us, 빠 of us, 빠 of us. 잘 이겨냈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오랜만인 것만큼 컨디션은 딱 좋은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연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 파트 생각보다 많이 불렀어 다른 것도 원영이랑 맞춰서 아 그래 이거 할 때 좀 외롭더라고 좋았겠다 이거 할 때 너네 왼쪽에서 하잖아 뭐지? 한? 한 1절에서 휴가 파트하고 같이 하잖아 그때 없어가지고 해 간 거야 민규도 오늘 한 잔 해야지 나랑 콥스랑 정환이랑 한 잔 하겠지 나랑 콥스랑 정환이랑 한 잔 하겠지 나랑 콥스랑 정환이랑 왜 한 잔 하겠지? 나는 슈아 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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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Stan 정환 참치 칭찬 찔리지가 않아. 그 맛에 하는 거 진짜. 아 너무 크게 틀렸어. 제 명답인데 홍시 웃고 있고. 미안해. 춤을 갔다가 명언당 가야 돼 명언. 크게 틀렸어? 아니 그냥 돌추무대에서 아마 나만 걸어갔을 거야. 멤버들 멈추고 나만 걸어갔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너무 크게 틀려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히프 팀이 제일 힘들겠어요. 왜? 나 퍼포팀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니네가 제일 힘들어. 저기 봐도 퍼포팀이 제일 힘들어. 감사합니다. 이해해 드렸어. 아 이게. 가자! 온라인 시카고, 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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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 저희가 3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했죠? 네, 네, 3년 만에 거의 다 오랜만에 왔는데 시카고 팬들이 너무 잘 즐겨주셔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틀을 두 번 쉬었는데 멤버들 모니터를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더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런 후프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시카고 엔딩 한번 쳐주세요 일단 다음에는 우리가 더 큰 공연장에서 만나고 또 합시다 딥디쉬 먹으러 더 큰 공연장으로 갑시다 딥디쉬 먹으러 가시죠 딥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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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디 딥디, 딥디, 딥디 딥디, 딥디, 딥디 도겸, 정환이 3번 우지, 승관이 1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호시 없이 0.5, 1.5, 2.5, 3.5, 3.5 할게요 보니 원래 번호에서 0.5씩 들어올게요 이 영상이 오기서 생각보다 멋있는데? 너무 멋있으면 안 돼 이 노래 Sym. Sym, S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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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ств. 뒤에 대주거든? 응 그냥 프리로 따다다다다다 차가워 서로 그냥 붙이고 어 그냥 서로 이렇게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길게 싸주시면 돼요 진영 여기 이거 할 때 제 파트인데 쥔니 형은 그냥 센터 쓰고 제가 옆으로 썼으면 될 것 같다 어제 밤에 갑자기 전달받아 가지고 호시 형 거를 배치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파서 비웠을 때도 멤버들이 고생해준 것처럼 저희도 이제 좀 보답하는 마음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잘해야 될 텐데. 눈 감았다 뜨면 공연이 끝나 있을 겁니다. 공연 내내 눈을 몇 번씩이나 감았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역시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손 뛰어야겠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정한! Are you ready? I'm ready. Washington DC. We coming! 캐럿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정한이 형의 각오 한마디! 오늘 공연 파이팅! 너무 짧지만 워싱턴 DC 파이팅! televisions의 다시 뵙지 않는 take a watch you know Take a watch you know Nice 아주 nic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디쉬로 캐릭터님 너무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게 했던 거 같고 진짜 처음 해보는데 정말 특급 팬심하는 거 같습니다 홍시 형이랑 슈아 형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다음에는 워싱턴 디쉬로 오게 된다면 정말 13명 다 같이 와가지고 한번 불사드립시다 저는 관심용으로 할 거거든요 저도요 저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용으로 갈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나무공인도 파이팅! 관심용으로 레츠 고! 다시 렛츠 고! 땡큐 워싱턴 디쉬 캐럿츠 졸려 졸려? 졸려? 확인하죠 맨날 졸리대 무슨 맨날 졸리대? 솔직히 내가 졸리댄 말고 거의 안 왔는데 맨날 힘들다 맨날 졸리다 너한테만 하는 거 아니야 졸리다랑 힘들다랑 굉장히 달라 인정 형 뉴저지 우리 가는데? 뉴저지? 그러니까 어? 뉴저지 가지 뉴욕이 뉴저지일까? 뉴욕이 뉴저지이긴 해 근데 뉴저지 바로 옆이라서 그냥 아니 호시 형이 뉴저지에서 졸리고 있다고 아 그래? 같이 가자 근데 난 뉴저지 가면은 쇼핑도 쇼핑인데 그 가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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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고 싶어 아니 거기는 갤러리 뉴 용이랑 뉴 왁이랑 다른 거 어 너무 맛있어 치킨 드디어 왔어요 라면 먹냐? 너무 맛있어 먹고 맛있어서 두 시간 두 시간에 걸쳐 우울어 와 양념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민규는 지금 아직 맛있는 리액션이 안 나왔어 민규는 맛있으면 말이 나와야 돼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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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애틀랜타 하는 게 좀 더 고급지 애틀랜타 그게 좀 더 정확한 말은 진짜 무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한국이야 훨씬 맛있어 한국이 더 맛있어 뭔가 맛이 헤비한지도 않은데 아 그래 맛있긴 한데 한국이 더 맛있어 나한테 너랑 떡볶이 먹을려고 순간을 잘 시켰네 오늘은 아홉 번째인가? 정환이 가자 정환이 형 가자 정환이 형 그래 오늘도 파이팅해라 끝이야? 아니 좀 더 해 그래 오늘도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여행 완전 직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